되게 진지하다 이거 뜨거워 뜨거워 뭐해? 끓이는 거구나? 아 끓이는 거야 어머 와 봐 봐 봐 대박이다 왜? 그냥 기다려야 돼 30분에서 1시간 30분에서 1시간 30분에서 1시간 30분에서 1시간 젤리처럼 탈 거야 진짜요? 지금 뜨거워서 아직 물인데 젤라틴 같은 10분에서 3시간 달콤 1시간 18분에 달콤했음 이제 그 분들을 찾고 3분에 달콤한 1, 2, 3 1, 2, 3 1, 2, 3 1, 2, 3 끝까지 기다리자! 이 시간까지 다 돌아가오면 조종 끝까지 와우우아, i want more